이 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기업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는 기업회 기준이 현재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한국채택국제기준. 말이 기니까 제가 그냥 줄여서 국제기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가운데에는 일반기준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일반기업회 기준이 있고 우측에는 중소기업회 기준이 있죠. 이런 회계기준은 기업의 종류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르는데 왼쪽에 나오는 국제회계기준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회계기준의 원칙은 국제회계기준이 됩니다만 국제회계준을 적용하기에 골라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가운데 나오는 일반기업회 기준이나 우측에 나오는 중소기업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좌측에 나오는 국제회계기준은 어떤 회사에 적용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상장사에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반면 가운데 나오는 그렇다면 왼쪽이 상장사라고 한다면 가운데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일반기준하고 중소기업회 기준은 어떤 회사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비상장사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비상장사에 적용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가운데 나오는 일반기업회 기준은 비상장이면서 어떤 회사?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주식회사 등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 되면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끔 돼 있죠. 그래서 회계사들한테 회계 법인에게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의 회사가 감사를 받습니까? 물론 이것도 예외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산규모 기준 120억 이상이면 공인회사의 외부감사를 받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나오는 일반기준은 자산규모 120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는 중소기업회계 기준은 답이 나왔죠? 비상장이면서 규모가 작은 자산규모 120억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재미없고요. 과연 어느 정도의 회사, 몇 개 정도의 회사에 이 기준들이 적용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회사가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기업, 뭐 그냥 용어는 섞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사실 통계가 워낙 다양해서 딱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시시대때로 생기기도 하고 파산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게 국세청에 범세 신고하는 회사의 숫자로 보는 게 가장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사실은 좀 애매한 게 국세청에 범세 신고하는 범인은 세법 개념이고 그렇죠?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법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건 좀 접어두고 회사, 기업, 올쭉 하면 대략 우리나라는 90만 개 내외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90만 개 내외 정도. 그런데 왼쪽에 나오는 한국채택 국제예인으로 적용을 받는 상장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죠? 물론 비상장 중에서도 국제예인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넘어가고 우리나라에 그럼 여러분 상장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주식투자 안 하시나요? 하셔도 주식투자 하셔도 회사 수치가 몇 개인지 당연히 모를 텐데 2천 개가 좀 넘습니다. 한 2,400여 개 정도 되죠. 이마저도 상장 페이지 되고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왼쪽에 나오는 회사가 2천 개가 좀 넘는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일반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 회사 비상장이면서 공인회사에 감사를 받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죠? 한 2만 7, 8천여 개 정도가 됩니다. 대략. 그러면 제가 90만 개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왼쪽이 2천여 개, 가운데가 2만 7, 8천여 개라고 하면 오른쪽에 절대다수 회사가 80 몇 만 개 회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숫자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회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대신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비중이라든가 또는 여러분께서 실물을 하시다 보면 맞닥뜨린 회사들은 그 중요도는 정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왼쪽에 나오는 국제계의 기준과 가운데 나오는 일반 기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편의상 무시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편의상, 상장사는 국제기준이라고 하고 비상장사는 일반 기준이라는 용어로 제가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게 왜냐면 물론 뭐 전체적인 줄거로는 대동사회하기는 하지만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용어의 차이, 또 회계 처리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적인 내용은 다들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1편은 넘어가고 2편으로 곧바로 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22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의는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율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재무제표율 분석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어떤 것? 229페이지에 나오는 재무제표율 분석이라는 방법을 많이 쓴다. 사실 뭐 그 정도가 거의 다라고 봐도 거의 아닐 것 같은데 재무제표율 분석, 피네인셜 레이셜 원어에세스 일단 첫 번째 문단에 한번 정의를 보도록 할까요? 자, 재무제표율 분석은 재무제표율 바탕으로 잘 보세요.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다섯 가지죠? 등을 측정하여 기업 전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 흐름 등을 평가하며 이러한 결과를 기업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기업의 재무건조성 판단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무제표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기업의 재무건조성이다 이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그런데 이건요. 어떻게 나누냐가 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잠깐 비닐로 되어 있는 보조교재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파일을 보내드렸으니까 파일을 좀 보시는데 거기에는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콤의 감사 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잘라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뒤편에 가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찾아주세요. 이게 페이지를 따른 얘기가 곤란해서 여기 21년 산업평균 재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뒤편에 삼성 끝나고 현대차 끝나고 포스코 넘기면 뒤편에 찾으셨습니까? 아마 넘기시다 보면 이렇게 검은색이 있어서 찾기 쉬울 겁니다.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 네 번째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계획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앞으로 많은 재무비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무비율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흔히 얘기하는 산업평균 비율이 됩니다. 산업평균 비율.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산업평균 비율은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1960년인가 61년인가 하여튼 60여 년 전부터 이 통계를 내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에 관한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을 해서 통계를 냅니다. 만개 보시면 거기에 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냥 넣는 건데 페이지를 그냥 보시면 68, 69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보다도 거의 상단의 제목을 보시면 좌측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이 10-34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은 똑같이 세이 10-34인데 매니팩처링이라고 되어 있죠? 한업정 자료는 이렇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세이 10-34 제조업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게 보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안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내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다 합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 페이지 매니팩처링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거기 굵은 구씨로 5, 6, 7, 8, 9, 10 보이십니까? 예, 한번 보시죠. 5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번이 성장성에 관한 지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교재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보시라 이겁니다. 5번이 성장성. 그 다음 6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익계 관계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좀 써주실까요? 예, 바로 그게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6번 옆에다가 적당하게 수익성 써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7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게 뭐다? 안정성. 안정성. 그 다음에 8번이 자산자본의 회전율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에 활동성 써주세요. 8번이 활동성. 그 다음에 9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자가 들어 생산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10번은 부가가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부가가치는 생산성이 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9번, 10번은 그냥 묶어도 됩니다. 자, 그럼 한군행 자료도 지금 5가지 영역으로 나눌 때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5번, 성장성. 6번, 수익성. 7번, 안정성. 8번, 활동성. 9번, 10번, 생산성.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론 책에 따라 쓰는 저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보통 우리가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한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수십 가지 재무비율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몇 년치가 나와 있습니까? 3년치가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 게 언제 겁니까? 21년이죠? 22년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22년 건은 지금 우리가 4월 말인데 자, 22년 말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 언제 했습니까? 3월만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군행 통계를 낼 때 국세청에 모여있는 자료를 쫙 당겨다가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습니다. 보통 늦가을이나 초개월쯤 10월, 11월, 12월 이때쯤 나오기 때문에 아직 22년 건 통계가 안 나와서 그나마 최근 게 21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다가 한군행 자료가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 파일을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숫자를 찾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보시도록 하고 다시 주교재로 두꺼운 교재로 되도록 하도록 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재무비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를 몇 개 찾아서 모분의 모 해서 보통 퍼센테이지를 계산하게 되겠죠? 비율 계산을 해서 그 숫자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재무제건전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방식 이걸 재무비율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무비율 분석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계산기 갖다 놓고 빨리 빨리 계산하는 거를 잠깐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할 것인지를 사전 준비사항을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써놨는데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재무비율 분석을 할 때 꼭 고려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로부터 재무비율을 뽑으니까 재무제표가 갖고 있는 한계는 그대로 재무비율에도 이장이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한계는 뭐냐 이거는 과거등모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4월 오늘은 며칠입니까?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27일인가요? 날짜가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오늘 4월 27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계획에 재무제표를 보고했다고 한다면 전자공세 시스템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최근 정보가 언제 날짜 재무제표가 떠 있겠습니까? 가장 최근 거라고 해봤자 작년 말, 22년 말 게 떠 있겠죠? 물론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분기보고를 하지만 분기보고는 5월 달에 나오니까 아직 안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게 22년 말이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처음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색을 해서 열람을 하더라도 이미 거의 4개월 정도 지난 과거의 시점에 재무제표가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우리가 실시간에 재무제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재무제표를 볼 때 이 회사가 과거에 4개월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지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4개월 사이에 그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기본적인 한계는 꼭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맨날 옛날 것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업을 분석할 때, 과거 정보도 물론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겠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미래 상황에 관해서도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자 이거죠. 물론 우리가 경제연구소처럼 대단한 분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회사가 어떤 업종에 있는지, 사실은 산업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 약간의 추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니까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해당 기술의 발전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 상황에 관해서도 좀 보도록 하고 세 번째,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무제표의 구구절절이 어떻다, 말로 쓰여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숫자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숫자 이외의 정보도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서 비재무정보의 활용, 이런 측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재무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 한 세 가지 측면을 알아본다면 기업의 조직 측면, 그리고 경영자의 측면, 그리고 종업원의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기업의 조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거냐? 기업의 경영 전력이나 전술부터 시작해서 조직 문화라든가 연구능력, 기술 수준, 또 생산능력, 마케팅, 정보관계, 금융기관 관계 등등도 이런 것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우그룹은 다 끝난 지 오래됐죠? 그렇죠? 그 글자가 남아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기는 하겠지만 20몇 년 전에 대우그룹은 이미 없어졌다고 봐도 강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20몇 년 전에 업계의 분위기를 보면 그건 비밀축에 듣기지도 못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대우그룹의 계열사들의 재무정변에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밀축에 듣기지 못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대우그룹은 그 당시 재무정보를 손대는 거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정보를 좀 괜찮게 꾸미기 위해서 재무정보를 손을 많이 댔습니다. 재무정보에 손을 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분식 해결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주 횡행했던 회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 그런 분위기의 회사에서 산출된 재무정변은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텐데 우리가 백날 그 재무정보에 열심히 계산기 또 등겨본다 한들 그게 그 회사에 제대로 낸 내용을 설명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기본적인 신뢰도 같은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년이 안 됐나? 그때쯤 대우정차에 가서 잠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요한 강의도 테마라고 하는 게 좀 있긴 했었는데 그 당시 분식 해결 이런 것들을 한때 테마가 되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 거기 가서 그걸 강의를 했었는데 쭉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그쪽 회사의 회계 팀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물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건데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분식 회계는 회계사님보다 저희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정, 맞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대우 쪽은 좀 그랬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려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죠 이거죠. 두 번째, 경영자의 측면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업에 나와서 경영자분들을 만나보면 진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어떻게 하면 돈이나 빼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경영자가 있는 회사는 향후에 그 모습이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경영자가 있는 회사와는 사모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발전 가능성에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세 번째, 종업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회사의 종업원들의 인력 수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력 수준이 높아야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잘 할 것이고 연구 능력도 좋을 것이고 이런 것들, 또 노사관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성장 단계별 분석입니다. 이거 뭐냐면 X축을 시간의 개념으로 놓고 Y축을 성숙도로 봤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기업의 성숙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림은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의 발전 단계를 크게 한 네 단계 정도로 나눠보면 자, 그 뒤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뭐, 태공기 그리고 여기는 성장기 여기는 성숙기 세태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어떤 거를 주로 분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든가 또는 막 발전해가는 회사라든가 아주 성숙 단계에 있는 회사를 똑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여러분 요즘 100m 전력으로 뛰어보셨습니까? 몇 초 나오는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체력장애니 뭐니 해서 100m를 몇 초 뛰는지 다 테스트해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또 여러분 요즘 키 안 잃을 겁니다. 자유 키가 뻔히 얼마인지는 아니까.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집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애들이 쑥쑥 크니까 집에 문틀에 다 볼펜 짜고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뭘 보느냐가 다 달라지는 것처럼 기업도 발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무엇을 볼 것인가가 달라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림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는 그림을 그리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초창기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됐었을 때 그러다가 반도체로 상당히 회사가 성장 단계를 이룩하고 그러다가 반도체가 주춤하니까 성숙기를 가다가 그 다음 또 한 번 회사가 비약절을 발전한 단계가 스마트폰이었었죠. 그러다 또 스마트폰이 잠깐 주춤했죠. 하다가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다시 또 성장기가 되고 그래서 그림은 정말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이거죠. 또 다른 형태의 그림은 여러분 예전에 삐삐 기억하십니까? 90년대 아주 초등학생까지도 다 차고 다녔던 삐삐 생각하시면 삐삐는 아마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삐삐는 198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미미했는데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차고 다녔었죠. 그러다가 성숙기가 있나 싶다 하다가 갑자기 그냥 쇠퇴기로 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꺾였습니까?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그냥 노멀한 형태를 가지고 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태동기 기업입니다. 우리가 주로 뭘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자 이거죠. 태동기 기업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를 말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재표를 봐봤자 사실 분석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규모도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회계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따라서 이런 단계의 기업은 재무재표를 보지 말아라 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해도 봐봤자 얻을 만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의 기업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다? 계속 기업 가능성. 쉽게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우리 일반 경영학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지속가능 경영. 그걸 회계적인 용어로는 계속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회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많은 회사도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니까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또 이런 단계의 기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재표에서 얻을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규모도 작고 회계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일부러 분식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따라서 이런 단계의 기업은 재무재표보다는 오히려 비재무정보 위주의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느냐? 또 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바이오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바이오 개들을 보면 셀트론 출신들이 꽤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마치 셀트론이 사관학교 출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 사람이 셀트론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비재무정보, 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의미 있는 분석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두어 가지 식만 보죠. 그다음에 성장기 기업입니다. 성장기 기업은 매출이 막 증가하는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일단 살아남는 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매출이 막 증가하는 단계. 그러면 이제부터는 재무재표를 가지고 분석할 만한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물론 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단계의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중요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단계의 기업은 매출이 막 증가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설립이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 자본으로 이걸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의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자금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외부 차입에 의존하느냐 자기 자본에 의존하느냐 외부 차입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자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 성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숙기 단계의 기업은 예전처럼 성장기처럼 매출이 급장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매출이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의혹 중 성숙기 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것 위주의 분석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딴 거 보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 주로 이쪽이 더 무게중심에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회사는 폐동기에 성장기에 많은 돈을 쏟아버워서 공장을 짓고 넓혀하고 흔히 얘기하는 캐프를 늘렸다 이거죠. 맨날 돈만 쏟아버면 뭐합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숙기 단계의 기업의 경우에는 현금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영업활동에서 제대로 현금 창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세태계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뭘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안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자. FP 재무상태표와 IS 손익계안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고 또는 어떻게 잘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뭐 현금으로는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자. 그래서 세이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재무비를 쭉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안서의 분석이 될 거고요. 내일 오후쯤에는 현금은표는 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뭘 볼 것인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본격적인 재무 분석을 하기 앞서서 사전에 고려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떤 게 있다? 업정별 상황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구글자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한국은행 자료 한번 봐주세요. 자, 온라인 분들의 경우에도 산업평균 자료라고 제가 일부업정 산업평균 자료라고 파일을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자,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 전체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조업 전체를 보시면 코드 넘버 C10-34 그리고 제목이 영어로 되는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매니팩처링 자, 거기서 7번 한번 봐주세요. 7번 7번에 707번 보이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비율 부채비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회귀를 하시는 분들이나만 회귀하고 담을 쌓고 지낸다라고 하는 분들도 부채비유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다 이거죠. 자, 부채비율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3년간 부채비율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70몇 정도를 보이고 있죠? 그냥 대략 우리가 70에서 80 사이다. 72%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좀 넘겨서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죠.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은 파일을 좀 내려보시면 제가 제조업 전체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1차 철강이 있습니다. C241 1차 철강 이거는 제가 앞에 포스컬 넣어놨기 때문에 비교 자료를 넣는 거고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목이 한글로 된 것만 먼저 보는 겁니다.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장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업종입니다. 왜? 앞에 삼성전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C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에 제가 현대차를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완성차 업종입니다. 부품 업종 아닙니다. 완성차 업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자업종을 잠깐 가보시도록 할까요? 방금 앞에 C26코드 C26코드를 가시는데 거기서 제목이 상단에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 페이지 똑같이 전자업종의 707번 부채위를 찾아보십시오. 얼마입니까? 한 40여 퍼센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하여튼 40여 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로는 얼마? 한 70에서 80 얼추 그런데 전자업종이 40%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전자업종의 회사가 부채위를 한 60 내지 70 정도로 보인다면 그 부채위를 전자업종에서는 어떻습니까? 별로다 이거죠. 업종 평균이 4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업종, 그냥 전자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라고 한다면 부채위를 60%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죠. 왜? 제조업 전체가 70, 8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비위를 할지라도 업종에 따라서 평가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업종별 모든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특정 회사를 볼 때 그냥 처음부터 그 회사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열심히 계산을 풀어두는 것보다는 그 업종 상황을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가시라. 이 업종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뭐가 높고 뭐가 낮고 하는 거를 미리 보셔야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할 때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됐죠? 자, 다시 주계제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평가 목적에 따른 분석. 무슨 얘기냐?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또한 우리가 분석의 틀을 달려야 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은행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신 업무가 대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대출해 주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 제대로 회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꼽고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런 게 관심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로 여러분께서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원금 회수 가능성, 안정성과 이자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수익성.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벤처 투자 회사에 근무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럼 여러분께서 맞닥뜨린 회사는 주로 어떤 회사들입니까?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엔젤 투자, 초창기에 투자를 좀 하고 나중에 회사가 발전을 하면 상장을 한다고 치면 상장 차익을 얻는 비교적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치자 이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께서 맞닥뜨린 회사들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주로 뭘 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 봐봤자 얻을 것도 별로 없지만 본다 치더라도 안정성이나 수익성은 아직은 제자리를 못 간 회사들일 거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장성. 그런데 그 성장성도 과거의 성장성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업무에 따라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게 다 다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강조하겠지만 기업을 바라볼 때 표준화된 틀은 결코 없습니다. 표준화된 틀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회사를 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평가의 틀을 디자인 만들어야 되지. 딱 회계라던 표가 있다?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물론 또 다 회계 쪽에 근무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거 한두 개만 보면 그 회사를 딱 눈치챌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 한두 개만 보고 이 회사를 평가하시는 게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간혹 가다 계신데 세상에 그런 거 없죠. 기업도 사람만큼이나 복잡한데 어떻게 한두 가지만 보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되 내가 이 회사를 왜 보느냐에 따라서 주로 뭐의 주안점을 둘 것인가를 달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고려해 가면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는 과거 정보라고 하는 것. 그러니 미래 정보도 보완을 하고 또 재무제표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숫자 이외의 정보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전 단계에 따라서도 틀을 달리할 것이고 또 업장별로도 삶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됐습니까? 이제는 주교제 233페이지 하단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고 어떤 회사를 분석한다 치자 이거죠. 우리 회사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그러면 열심히 계산계를 쪼금겨서 많은 분석을 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석을 했었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치 비교 대상의 선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정도의 범죄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방법. 234페이지와 235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목만 먼저 볼까요? 산업평등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회사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세 분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회사라고 치고 우리 회사를 분석하는데 우리 회사의 재무빌이 얼마만큼 좋으냐 나쁘냐 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비교하자? 산업평등과 비교하자 이거죠. 산업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업종의 많은 회사들의 평균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 이거죠. 그것과 비교해서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판단. 그런데 이런 산업평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이 자료를 구합니까? 실무적으로. 우리 조금 아까 보조교제에서도 봤었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의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빔을 켜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중간에 키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가서 책자 이름이 기업계능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0, 600페이지 될 겁니다. 물론 당연히 PDF 파일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업종에 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한국은행 기업계능분석은 금융업종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금융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금융업종의 경우에는 자료가 없고요. 그리고 일부 공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이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거의 전업종에 관해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좋긴 한데 어떤 분석방법이 됐든 퍼펙트한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산업평균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산업평균이 왜곡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한업종이라고 치고 한업종 내에서 거대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조계제에 넣어놓은 삼성전자는 어느 업종? 전자업종에서 현대차는 당연히 자동차 업종에서 또 포스코는 철강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전자업종이라고 쳐보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삼성전자의 재무적 수준이 여타의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을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업종평균을 굉장히 높일 거다 이거죠. 이때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업종평균의 비율은요. 각사별로 비율을 산출해서 평균 내는 게 아니고 각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해서 그로부터 비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덩치가 큰 회사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평균의 비율이 삼성전자 때문에 전교 1등 때문에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A회사, B회사, C회사, 고만고만한 회사가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A회사가 고동래 회사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가 워낙 높여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빼놓고 나머지 다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못나이처럼 평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더하기 빼기로는 맞지만 그럼 삼성전자 혼자 잘나고 나머지는 다 바보냐 이런 평가는 또 좀 그렇죠? 또 이거는 삼성전자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산업평균과 비교해 보면 조금 이따 한번 보겠지만 삼성전자를 산업평균과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좋긴 좋지만 조금밖에 안 좋아 보입니다. 왜? 이 평균에 이미 누가 들어갔으니까 자기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한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중간과 색에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kilogram